남편하고 이별수가 있어요 올해 이별수라고요 일종? 언니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. 네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내가 봤을 때는 이 남편 굳이 버리지도 않아도 될 것 같고 열심히 모범적이라고 해야 되죠 가정의 모범적이고 애들한테도 모범적이었고 내 와이프한테도 그닥 나쁘게 한 사람으로 비치지는 않거든 근데 왜 애들도 버리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고 남편도 버리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별수는 당신 혼자 결정하고 당신 혼자 선택해서 당신이 이별을 하려고 통보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마음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져서 가능하다면 이 남자랑 지금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이 간절한 게 있어요 자식이 몇 명이예요? 셋이예요 또 꼬라 있게 나오네요 근데 남자가 되게 나이가 어려보여요 뭐 한두 살 어려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보이는 것은 좀 되게 젊은 아이 이렇게 보여요 틀렸나요? 아니요 맞아요 저보다 한 스무 살 이상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치 세상에 요즘에 요즘 세상에 그런데 언니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틀려 내가 언니가 지금 너무 한숨스럽게 보이는 게 멀쩡한 남편 멀쩡한 자식 지금 다 자식들도 막 성장해서 뭐 직장 생활이나 그렇게 뛰어들게 안 보이거든 뭐 둘은 좀 어리게 보여요 큰애만 조금 나이가 좀 먹어보이고 그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큰애만 20대로 보이고 나머지는 한 10대? 이 정도밖에 안 보여 네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해왔고 18살에 큰애를 낳았고 사실 만나는 남자가 큰애랑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또 아들하고 아들을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남자를 느끼는 그 감정이 또 너무 다르거든요 아들은 아들이고 그 남자는 진짜 남자거든요 진짜 남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남자가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좀 그 감정이 지금 너무 커서 그래서 상담 받으려 했어요 하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네요 그쵸 별 사람이 다 있다 머니한테는 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착했던 그 본인 열심히 살았던 그 본인 결혼은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거든 그전에는 가정밖에 몰랐고 애들밖에 몰랐고 충실히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내 신랑 충실히 복비를 해주고 가면서 나도 뭐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런데 5년 3년 그 무렵부터 5년짜리 무렵부터 내가 했던 일을 망하고 내가 다른 직장을 이렇게 간 거 같아 네 맞아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아동바동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또 남편 이제 직장 없이 자영업하면서 남편 도와주면서 같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별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열심히 다른 일도 뭐 알바도 하고 투잡도 하면서 뒷바라지 하고 애들 교육비 하고 막 진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 남편이랑 같이 자영업만 해서는 아 도저히 이게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애들이 이제 또 학년이 올라가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분이 또 친절하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 남자분이 정말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거든요 직장을 다닌 직장을 선택을 너무 잘 못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직장을 간 게 아니라 남자 사냥하러 갔던 거 같아 여기에서 남자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또 내 아들 같은 그 나이에 남자 만나서 이제 이런 게 있겠지 좀 언니가 오늘은 모르겠어 난 뭐 이것은 내가 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온군TV 시청자들이 많이 댓글에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이거는 있잖아 그냥 내 한편이 이렇게 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남편을 지금 들여다보면 그래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옛날은 옛날 내 부인으로만 돌아와다오 그냥 애기 엄마 그 그 자리로 돌아와다오 응 다 용서를 해 줄 거니까 내 느낌 나한테는 그렇게 미치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지금 거기에 온통 관심이 없고 이미 집에 마음이 뜬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마음이 뜬 지가 오래됐어요 이 남자가 언제 돌아올까가 지금 언니가 나한테 전 보러 오는 원인이거든 그치 네 근데 이 남자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왜 언니 남편한테 들킨 적 있죠 네 들킨 적 있었을 때 남편이 또 했던 말도 있고 그때 또 언니가 지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마음도 먹었었고 순간 그때 지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 어느 여자를 만나서 자기도 그냥 한번 한번 그거 했던 게 언니가 너무 질질 끌었던 것 같이 느껴져 안 돌아와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 아무리 남자애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뭐 요즘에 나도 입이 벌렁 까졌더라고 남자애 그거 누구 말 들어 이게 중요하다 치더라도 내 자식까지 벌면서 내 신랑 그렇다 치자 근데 어떻게 내 자식까지도 안 보여 이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한번 물어보자 이게 맛들이면 내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서방도 필요 없는 거야 당신이 딱 그 짝이거든 그건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잠자리의 맛이 내 신랑과 느낌이 틀리거든 지금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이걸 찾아달라고 지금 나한테 말한 것 같아 이건 뭔 줄 알지 남자의 성계 거기에 내가 너무 빠져들어왔다 말을 하는 거야 정신차려 있어요 아줌마 애기가 세 명이에요 세 명이라며 눈은 좋을 줄은 모르지만 뒤에서 애들 울고 있고 당일 서방 울고 있어 근데 제가 마음을 정리하려고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계속 그만두시고 미안해 말 한번 해서 애들 하나하나 잡고 얼굴 쳐다보세요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사세요 뭐 신랑한테까지 내가 그렇게 사람 말은 못해 뭐 그건 부모 이렇게 때문에 그러나 무녀로서 한다면 신랑도 열심히 살았다는 쟤밖에 없고 얘들이 무슨 죄야 니가 낯을 말든지 훗날에 꼬리패에 내 엄마는 바람피웠다 나랑 나이 똑같은 큰애 알고 있을걸 어 나랑 똑같은 나이 어 아이야고 큰애 인생 조지려고 작정하고 애들 인생 조지려고 작정한 거지 당신 야 조지려면 당신이 인생만 조져 애들 인생 조지지 말고 어 바람피고 무슨 대수라고 애들 앞에서 어 뭐 아버지 이혼해 달라 엄마 이혼해 달라 어 그렇게 하고 있어 집에서 쪽팔인 줄 알아라 어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은 쟤는 아니지만 당신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자식 얼굴 하나하나 눈 하나하나 쳐다봐 할머니 그런 양심을 갖고 있어라 아무리 열심히 살았으면 뭐 할 건데 열심이 살았던 거 네가 한순간에 다 풍기 박살냈잖아 그치 남자애 아까 그 성기 성기 거기에 네 애들 버리고 어 너 남편 버리고 야 하늘 붓고는 줄 알고 땅 붓고는 줄 알고 살아 알았어 가